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제닉스의 마감 데이터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신영에 총 11만 6,842건이 참여를 했고 KBN은 무려 16만 8,333건이나 들어왔죠 그래서 총 28만 5,175건이나 참여한 청약이 됐고요 증거금은 2.96조원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3조원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로 마쳤다 그래서 신영은 균등 배정 수량이 0.64주인 반면에 KB는 0.05주밖에 안 되는 극악무도한 확률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신영은 64% 안에 들어가면 한주를 배정받을 수가 있겠고 KB는 5% 안에 들어간 정말 선택받은 자들만이 균등 한주를 배정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KB에서 배정을 받게 된다면 진짜 많이 축하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충격적이지만 배정 물량의 차이와 청약 한도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증권 사이의 비례 경쟁률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KB는 의미가 없는 청약이 되어버렸죠 신영증권의 계좌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무조건 신영의 청약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신영증권의 가성비 구간은요 1200주, 3000주, 4800주, 7000주, 8500주 이렇게 되겠고요 4000주 풀청약자의 소수점이 0.212로 좀 낮았기 때문에 단수조는 꽤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소수점 0.6 이상이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올림 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신영증권에서 소수점 우선순위를 제가 다 따져봤는데요 높은 순서대로 기재를 해뒀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 우대등급에 해당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서 4000주 이하로 해당 구간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800주, 3600주, 1600주, 3400주, 1400주, 3200주, 1200주 그리고 마지막 3000주 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가장 밀리는 구간은 3000주가 되겠고 그 위에 바로 1200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0주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1200주한테 소수점이 지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위에 좀 애매한 구간의 청약제가 아주 많지는 않을 거라서 3000주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 나오면 공유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KB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이 아예 의미가 없었죠 그냥 청약 단위가 높은 순서대로 해서 비례물량인 8250주를 한 주씩 배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과연 그렇다고 하면 청약 단위 몇 주까지 어느 구간까지 한 주 배정이 가능한 것이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대등급 청약자가 몇 명이나 될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또 써봐도 싸매고 고민을 해봐도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영역이기는 하죠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가 나오지 않는 한 그래도 우리가 대충이라도 감을 잡아보기 위해서는요 KB에서 주관을 했던 공모주 중에서 청약 한도가 제닉스처럼 좀 낮았던 그런 종목을 참고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100% 등급 기준으로 청약 한도가 4950만원으로 낮았던 SY 스틸텍이라는 종목을 좀 참고해서 봤습니다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살펴보니까요 SY 스틸텍의 총 청약 건수는 15만 8082건으로 제닉스보다 만 건 정도가 덜 들어왔어요 둘 다 어쨌든 좀 비슷하죠 그리고 120% 등급 이상 청약자 제닉스로 친다면 600주 이상 청약한 사람의 숫자를 계산을 해보니까 8,420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제닉스의 비례물량인 8,250주를 넘어서는 거죠 제닉스는 지금 총 청약 건수가 더 많고 한도도 더 낮기 때문에 우대등급 청약자 수가 더 SY 스틸텍보다 더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하면 120% 한도인 600주 미만 청약자의 경우에는 비례 한 주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아마 600주 청약자에서 추첨으로 한 주가 갈릴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싶네요 배정 결과 나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형의 3000주 청약자 기준 손익분기점은 24.4% 정도가 되더라고요 신형증권의 부가적인 수수료는 제외하고 계산을 했을 때 손익분기점 좀 가뿐히 넘고 헐헐 날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이언 디바이스가 아주 잘 가주면 가능할 수도 있죠 금요일까지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좀 푹 쉬다가 오랜만에 청약이라서 더 피곤하셨을 것 같은데요 또 주말입니다 주말 동안에 많이 웃고 행복한 시간 만드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이언 디바이스 상장 라이브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